이게 손에 들고 다니는 파워머신 기계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여성적이고 조금 정적인 동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로테이터 커프 당기더라고요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장비를 많이 제가 경험해서 그런지 차라리 파워를 좀 쓰자 파워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